잘 지냈어요 모두 보고 싶었어 이 돈 고잉은 언제나 너에게 고잉 고잉 우리가 이겼어? 이렇게 해서 1등 휴식 팀의 주인공은 우리 디노 팀이고요 재료 손질 팀은 우리 슈아 팀 무지 팀이 장보기 팀이 되었습니다 우리 오늘 뭐 해야 된대지? 화채랑 갈비찜 돼지갈비찜 아 김치갈비찜 돼지김치갈비찜 돼지김치찜 아니야? 갈비찜이 아니라? 돼지김치찜 그래 2등 팀 하면 안으로 가보자 오케이 석 자 여기가 냉장고 뭐 있어? 어 물밖에 없어 진짜 물밖에 없어 형 전화를 해서 먹을 거 뭐 사는지 그거를 말해주자 나 전화할게 그래 전화해서 말해라 승관아 어 형 어 뭐가 필요해? 형 닭볶음탕이랑 돼지김치찜 둘 다 해먹어 안 하기로 해서 돼지김치찜으로만 샀어 왜 왜 닭볶음탕 안 해? 뭐 좀 먹지 같이 근데 이미 그 장 본 거가 100만 원이 나왔어 어? 뭘 샀는데 야 너 또 소고기 탔지 뭘 샀는데 100만 원이 나온 거야 김치 묵은지 그래 그래 이건 한 일단 근데 나 레시피를 몰라서 뭘 사야 될지 모르겠네 근데 호시야 니가 드디어 미친 거니? 근데 사람이 많으니까 30개? 어 그럼 이거를 3팩을 살까? 4팩 살까? 사람이 13명인데 깔끔하게 야 우리 삼겹살도 좀 괜찮지 않나? 여기 있어 삼겹살 목살 삼겹살 이런 걸로 쭉 한번 살까? 야 이거 오징어 젓갈 이거 사야지 사야지 오징어 젓갈 오징어 젓갈 하나랑 명란젓 하나 사자 야 형 진짜 나랑 어떻게 보면 야 당연하지 당연하지 만두나 뭐 이런 거 어때? 어 좋지 동그랑땡이나 어 그런 거 좋아 혹시 모르니까 삼겹살 양이 스팸도 맛있는데 사 사 사 이거랑 2개 형 살까 이거? 어 20개 집에 가져가면 되지 너구리도? 너구리 어 요즘 하면 충분할 거 같은데? 이게 묵은지가 좀 더 필요할 거 같아 아무래도 돼지김치찜이다 보니까 아 이거 하나 내가 카트 갖고 올게 안녕 감사합니다 야 일단 빨리 가마수부터 좀 씻어 천천히 합시다 근데 이거 금방 할 거 같아가지고 빨리 해 야 근데 솥뚜껑이 있나? 저거 아니야 가마수? 아니 솥뚜껑 삼겹살 해 먹을게 아 오 한 번 씻을까? 야 솥뚜껑 한 번 씻어주면 안 되냐?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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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파이팅입니다 버논아 가마수는 너한테 맡긴다 버논이가 가마수 타고 어 형이 지금 불을 피워 내가 수박을 썰게 우린 너 씻을구나 좀 야 수박 힘들어 알았어 알았어 슈화 형 불 불 지필 해 오케이 그거 싣는 것도 싣는 건데 버논아 한 번 싹 싣고 이따가 불에 데운 다음에 물로 칙 하면 다 빠질 거야 떨어질 거야 버논아 하는 김에 이것도 씻어 형은 안 씻어? 아니 그 불을 그 준비 먼저 하고 어 그래? 형은 안 씻어 야 버논아 어 하는 김에 나 좀 씻어줄래? 어 벗어 어 그래? 나 좀 씻어줄래? 벗어 그러면 씻을 때 BGM은 에이프리 샤워로 가야겠다 어머? 너 거기다 씻어 이거 세제 맞아? 이거 세제야? 그 세제를 원래 그 스펀지에다 하지 않냐? 그 세제야? 나 진짜 상관없어 뭐 어떻게든 씻으면 돼 아 가만있을 때 뿌린 거야? 부었어 그냥? 도와줄까? 어 뭐 어떻게 도와줄 수 있어? 내가 이쪽으로 도와줄게 아 버논아 고마워 발에 뿌려줘서 어 어 아 아 아 지금 한창 확 올라왔는데 지금 왜 그러시는 거예요? 부채 같은 거 있어요? 그럼 공책 한 번만 보여줘 아 아예 더? 밑으로 밑으로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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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생했다 좋은데? 응 좋다 내 더운 팀 없대 아니 노래를 잠깐 왜 끄시는 거예요? 아 이거 붙이세요 아 여기 BGM이라도 있어야죠 실제 아니야 알아서 해요 그거는 어허이 어디 어디 형들이 일하는데 감히 누워있어 이 동생 농 자식이?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경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 그래 제가 뭘 할까요? 넌 비록 1등 팀이지만 예예예 동생인 만큼 수박을 썰어라 알겠습니다 제가 수박을 또 잘 썰거든요 수박을 썰 줄 아십니까? 나도 좀 많이 썰어봤지 그럼 한번 보여주시죠 이 자식 이 자식 어허이 어디서 형한테 보여주시죠 형님 사실 난 이것도 필요 없어요 아하 설마 이거면 사실 수박을 할 수 있지 설마 이게 그 유명한 칼치선 이걸로도 그냥 바로 두 동강을 낼 수 있지만 알겠습니다 오늘은 칼로 안전하게 아니요 손으로 한 번만 시범을 보여주시면 그럴 수 없어 보여주세요 보여주십시오 잘 편집해주세요 헤잇 아휴 아휴 쟤들 한 번만 아휴 한 번만 보고 싶는데 저는 손입니다 진짜 한 번 해봐 아 나 한 번도 안 해봐 해보겠소 진짜 해봐 네 20년 동안 수박을 손난로 썰은 귀를 모으겠소 어... 어우 dB! 함야! 함야! 우와! 우와! 됐어~! 야! 이게 되네? 수박은 이렇게 써는 곳이야 와, 진짜로!!! 솔직히 너도 놀랐지 나 너무 놀랐잖아, 지금 이렇게 vulnerabilities 나 뭐야?! 나 왜 썰어?! 우와 진짜로!!! 왜 썰어? 나 정인이네 우와, 이런 게 배밀리가 떴다지 우와anto 원래 형 수박하면 그런 게임 약간 해야 되는 거 알지? 어떤 거? 수박 씨앙궁? 아 수박 씨앙궁 그거 한 번씩 해줘야 되는데 이리 와 오 뭐야? 나도 해볼래 정동남 선배님 짤 정동남 선배님 에이 치워야 되잖아 뱉더라도 요타 뱉어 아주 그냥 쏙 꺼져! 점점 손이 붓고 있어 오 여기 뜨겁네? 응 더우 냄새 야 잠깐만 스가님 왜 이렇게 잘해? 너 잘한다 근데 왜 잘해? 야 구기 종목 잘한다니까 야 이거 구기 종목 우와 또 잘한다 야 너 수박 씨 달인이네 자 이제 한 번 수박을 썰어볼래? 아니야 아니야 아니 나 1등이라서 쉬어야 돼 일단 이거는 하나 먹을래? 이거 하나 먹으면 좋겠다 형 손 씻었잖아 그치? 너만 알아? 알았어 알았어 그럼 나는 이거 가운데 거 먹어야겠다 아니 수박 하나씩 하세요 민우 형 이거 어디다 놔? 네 여기 새참 드세요 새참 저 장점에 거꾸로 올려놔 아니 일하는 것도 일하는 거지만 수박 하나씩 하세요 네 새참씩 하나씩 드세요 하나씩 수박 하나씩 올려놓을게 이것 좀 네 그래 그래 우리 하나씩 먹자 수박 잔 잔 잔 물티쉬 말고 닦을 수 있어 형 나도 했어 원래 어때? 버논이 형 어 여기 좀 한입 해라 나 아니야 나 지금 안 먹어 그래 그래 알겠어 아 이런 이런 사람 너무 좋아요 조심히 뿌려야 하신다 형 뭔가 약간 뭐랄까 좀 힐링도 되면서 진짜 놀러 온 거 같은 느낌? 옆으로 엄청 세 이거 이제 빼야 될 거 같은데 감아서 어떻게 빼지? 다 달궈졌을 거 지금? 어 지금 손으로 만지면 기절할 걸? 불이 하나 더 만들자 그러면 옆에 누가 만들어? 어 만들자 옆에 여기 하나 만들까? 그럴까? 어 만들어 만들어 아 왜 왜 너 안 도와주는 건데? 아니 나는 쉬고 싶어서 아 빨리 하자 나랑 이렇게 평상에 누워서 만담을 나눌 누군가 없을까? 민규 형 어? 쉬어 쉬어 1등 팀이잖아 아 그러려고 좀 쉬어 잠깐만 잠깐만 왜? 저 철이 들어가 중간에 철이 있어? 철 아 철이 있네 어 순철아 어 아 만들라고 이미 준비해놓은 거네 너무 좋다 감사해요 오케이 오케이 아 장갑이 있네 또 갑자기 나타났어 야 어디서 날라오는데 와 감사합니다 야 이거 죽인다 야 이거 최고의 선물이구만 야 너가 먹으면 감자는 치워줄래? 아 나 지금 먹고 있는 중이어가지고 그럼 빨리 먹든가 나 줄래 너가 가져가지 이거는 내 일이 아니야 그래 네가 먹을 거 네가 가져가야지 아니 나 그냥 친구로 친구로서 저 버릇 좀 고쳐야 돼 저거 친구로서 내가 이걸 줘야 되니 너한테 아니 서 있는 김에? 절교예요 나 옛날에 절교가 절균 줄 알았는데 절균 줄 알았어 절규는 야 야 우리 알까기 할래? 돌멩이 주워서 근데 손으로 하면 손 나갈 거 같지 않아? 아플 거 같은데 해보고 안 되면은 야 알까기 여기서 하자 거기 여기서 알까기? 어 안 늘진 거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왜? 가위바위보 뭐 하는 거야? 갑자기 가위바위보 케이틴 나 이빨 받는다 우리 차라리 이빨을 때려라고 이를 끝났다 이를 쳐 그냥 나 서 야 근데 지면 뭐 해야지 이 시점 하자 이 시점 하자 엉덩이로 이름 쓰기 엉이? 어 야 한 번만 해주라 엉덩이로 이름 쓰기 엉덩이로 이름 쓰기보다 엉덩이로 약간 엉덩이로 표현을 하는 걸 뭐 할까 엉덩이로 유혹하기? 엉덩이로 유혹하기 엉덩이로 유혹하기 야 엉덩이로 유혹하기 야 엉덩이로 유혹하기 엉덩이로 유혹하기 너무 좋다 좀 더럽나? 왔어 왔어 야 근데 왔다 갔다 좀 해야 돼서 받아주라 어 오 고기 맛있는 거 사왔는데? 맛있겠지 이거 칼 삼겹살이네 어 수박을 또 샀네? 아 잠깐만 수박이 있었어 아니에요 형 우리 요리해 먹는데 우리 요리해 먹는데 김치볶음밥은 왜 이렇게 많이 나온 거야? 얘들아 내 말 좀 들어봐 어 이게 너무 이게 뱃사공이 많아지면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렇지 형이 다 할래? 일단 김치찜을 내가 생각을 해봤어 형이 할래? 물을 담아 어 물을 끓잖아 어 뭐 돼지고기를 넣어 뭐 파나 양발을 좀 썰어 넣어 저 질문이요 그래서 누가 하는데요? 자기가 하겠다고 브리핑하는 거잖아 아 그런 거였어? 오케이 그럼 돼지김치찜은 형이 맞자 호시 어떻게 내가 끓여보는 돼지김치찜 한번 먹어볼래? 아니 방금 말한 대로 하면 안 될 거 같은데 저기다 김치찜을 그럼 김치 야 인원이 몇 명인데 여기다 물 담아놓고 고기 넣고 김치 넣고 하면 되지 야 잠깐만 잠깐만 우리 요리사를 다시 시작해볼까? 아이 얘들아 나한테 하나 물어봐 아니야 호시가 하기로 했으니까 한번 호시한테 맡겨보자 근데 이런 새로운 그림도 필요해 그래 너무 요리하는 애들이 또 하면 좀 요리 잘하는 애들이 하지 말고 야 김치찜 하나 맛없다고 해서 밥 못 먹는 거 아니니까 나 호시 형 믿어 야 재밌을 거 같다 호시야 해보자 한번 야 오늘은 내가 요리사니까 나의 도와줘 오케이 자 그러면은 자 내가 진두질을 할게 어 일단 고기 냉장고에 넣고 오케이 야채 냉장고에 넣고 라면은 구석에다 딱 넣고 햇반은 햇반 라면 이런 거를 막 안 상하니까 이런 거는 밖에도 다 된다고 도와줘 같이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밖에도 넣고 저 상 진짜 오랜만이다 이거 제사할 때 쓰는 진짜 오랜만이다 나 옛날에 이런 상품 썼어 근데 이런 상 난 아직 집에 있는데 제사할 때 쓰지 않아? 큰집에 있어 큰집 어 옆에 이렇게 눌러서 담는 거 맞아 그리고 제 국룰 바닥에 초록색 테이프 맞아 부직포 디테일 쩐다 자 어떻게 요리를 한번 시작해보면 되나? 자 얘들아 어 뭘 하면 돼 그냥 해 빨리 한다? 어 아 형 그 김치찜은 재료가 따로 멜키트야? 아니야 아니야 김치찜은 우리가 직접 만든다 알겠다 소시 형 근데 물 넣고 그냥 끓이다가 김치 넣고 고기 넣고 끝이야 그냥? 물 넣고 끓인 다음에 고기 넣고 양파랑 뭐 파 이런 거 넣고 야채들이 있어 양념은? 양념은 사실 김치가 이미 양념이기 때문에 딱 하고 거기 좀 그러면 라면이랑 뭐 이런 거 라면도 넣는데 정말 맛있지? 오케이 형 믿고 갈게 의심하지 마 의심하지 마 의심하지 마 의심하지 마 태국 사람이 아니잖아 고기만 파와 양파를 좀 조금만 오케이 내가 그럼 채소를 다듬을까 그리고 말이 왜 우리 다듬지 대화가 안 되지? 호시 형 그 13인분이 그렇게 많지 않아 생각보다 괜찮아? 이거 근데 물 너무 많지 않아? 괜찮아? 물이 좀 많아 보여가지고 호시야 못 띄는 거 아니지? 부자 아니 알려주지 마 호시야 알려주지 마 호시이가 해본대 그러니까 너무 많아 야 물 많이 버려야 돼 많이 버려야 돼 많이 버려야 돼 많이 버려야 돼 저기 이 고기로 삼겹살인데 그거 안 구울 거야 이따가? 안 구울 거면 더 다 해도 돼 삼겹살은 구워야지 그래서 솥뚜껑 씻었는데 우리 목살 잠깐만 기다려 봐 호시 맘대로 해 그래 호시 맘대로 하고 저 맘대로 다 옆에서 옆에서 훈수 겁나 두면서 맘대로 하래 다 근데 호시야 물이 좀 많긴 한데 괜찮아 괜찮아 형님들 해 형 형 이거 헬멧에도 써줘 이거 화체로 써야 되겠네 아 오케이 호호야 너 모자 만들어줬어 어 쓰여줘 귀여워 귀여워 너무 귀여워 진짜 귀여워 인서트 따주세요 얘 인서트 이거 따주세요 버논이 모자 알아서 다 딴 자야 나도 해 오 이거 너무 귀여워 형 호시 형 파는 어떻게 슝슝으로 가 아니면 상섬으로 가? 성성이지 그냥 툭툭 아 툭으로 와 툭 호시 형은 링근데? 호시 형한테 바뀌어야 되니까 호시 형 스타일이어서 턱 턱 턱 오케이 듬성 듬성 크게 해줘 조그마 크게 해야 돼 크게 조그마 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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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봐봐 조그마 형 나 봐봐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여워 지금 진짜 나 지금 수고해 끝 오케이 콥스야 너 모자 만들어줬어 그렇지 그렇지 애들 다 씌우고 있어 안 내면 준 거 해서 하나 먹기 안 내면 준 거 가위발뽀 안 내면 준 거 가위발뽀 조그마 형 속도에 들어가 어 아 막고 빨리 이거 찍힌 거 같지도 않고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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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찍고 있어 괜찮아 우리끼리잖아 이거 뭐 파 먹습니다 말하고 그럼 먹어 아니 말 안 해도 다 찍고 있다니까 어 내가 나중에 방송 보잖아 너 이거 완전 나와 조그마 형상으로 일단 먹어야 돼 넌 졌으니까 그니까 어때 나 생파 저렇게 안 먹어본 거 같아 맛없어? 매워? 오케이 민기야 오 반응 돼 마지막 같이 먹기 쌈으로 아 여기다가 꽂아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래 그래 가위바위보 오케이 나 손 깨끗해 그럼 어떻게 둘까요? 진짜 못 먹겠는데 진짜 못 먹겠는데 진짜 못 먹겠는데 한 번 봐주면 안 돼 안 돼지 재미없게 뭐 하는 거야 지금 빨리 먹고 빨리 해봐 카메라 너 찍고 있는 거 안 보이냐? 이제 그럼 묵은지를 준비하면 되나? 가위바위보 해서 파 먹기 파 왜 빼래 호시 형 응 고기 그냥 충분히 들어간 거 같으면 더 안 넣어도 돼 알겠어 지금 몇 팩 나왔어? 두 팩 두 팩 어 근데 그거 넣어야 돼 넣어야 돼 그런 쇼맨이 필요하다 일부러 샀어 그 원조가 원조가 원래 펫떡이잖아 원래 맞네 야 라면 스프 넣는 게 펫떡이었네 와 오 야 호시아 좋은데? 그치? 야채를 지금 넣을까? 야채를 지금 넣을까? 형을 믿어 일단 맛을 보고 맛을 일단 봐야지 왜 들을 수 없는 거야? 왜 들을 수 없는 거야? 안 믿는 거 아니야 이 정도면? 근데 원래 삼겹살을 잘 안 쓰지 않냐? 그 고기가 그 쪽갈비 하나 샀어 김치찜? 야 아 맞다 호시야 거기 쪽갈비도 여기다가 넣어야 돼 그럴까? 어 물 많은데 그래서 빼고 있어 지금 아까부터 호시 건드리지 말라고 해서 안 빼고 있었는데 호시를 믿어야 돼 호시를 아 근데 금치찜이 아 잠깐만 근데 승관은 호시를 믿어야 돼 난 그래서 믿는데 왜 빼 그니까 민규가 못 믿는 거야 지금 형 야 물이 빨리 쫀다 형 돼지갈비 몇 개 넣어? 물이 빨리 쫓는데 어 돼지갈비? 그거 넣지 마 맛이 없지 않아 호시 형 호시 형 물 조금 빼는 거 어떤가 해서 나 갖고 오긴 했거든 뺐어? 아니야 빼면 될 거 같아 우린 너희 전적으로 너를 믿어 믿는 거 믿는데 안 믿어 물이 깊어가지고 형이 눌러보면 안에가 깊어 저의 어딜 봐서 전적으로 믿는 거야 호시 주말에 몇 명 있는지 알지? 근데 저건 다 호시의 선택이야 근데 호시는 이게 찜인 걸 알고 있어가지고 물이 너무 많다는 걸 알고 있을 거 아니야 물이 적은 거보다 많은 게 낫잖아 그치? 처음에 많은 거보다 적은 게 낫지 않냐 원래 적은 게 낫지 않냐 물을 추가하면 되니까 아 그렇네 아 근데 파 약간 파 먹기 진짜 최악이다 파 할래? 파를 넣기 뭐라고? 가에서 진사를 파먹기 왜? 왜 해? 그런 걸 왜 해? 그런 걸 왜 하는 거야? 이상하네요 진짜 저걸 받으라고? 호시 아는 거야 호시 쪼리면서 빼는 거야 호시는 알아 다 다 고기국수 다 버리고 싶어 아 여기서 넣어야 된다 오케이 도겸아 김치 붓는 거야? 너에게 김치 투어를 맡길게 오케이 믿어 믿어 나 김치 투어 해 줄 수 있겠다 오케이 오케이 이야 김치가 많이 쪼근 거 같은데? 김치 이거 다야? 아니 아니 더 있어 야 물을 조금 더 빼볼까 이거 넣기 전에? 그럴까? 김치 국인데 국? 난 호시 원하는 대로 해 김치 국 먹고 싶으면 먹어도 돼 나 일단 넣고 쪼려보자 아니야 많이 쪼리면 될 거야 쪼리면 돼 날려 수분 날려 쫄고 있어 쫄고 있어 내가 이렇게 다 같이 모였으니까 쪼는 거야 얘 쪼는 거야? 쪼랐어 아 잘 쫀다 야 도겸아 얘 기를 죽여버려 야 이 자식아 좋아 좀만 더 해 안 무서워 지금 더 무섭게 야 지금 안 쫄고 있잖아 쫀다 쫀다 야 이 자식아 너 이 자식 빨리 쪼라 이 자식아 오 효과 있어 효과 있어 근데 냄비에 빨리 그런 물 끓여가지고 햇빵 끓여야 되는 거 아니야? 햇빵 여기 있대 전자레인지 20분째 전자레인지 저거 하고 있어 하하하 참 좋네요 이런 차분한 시간 침착하고 차분하게 야 저기 조금 지려운 것 같기도 하고 하하하 디노야 진짜 미안한데 방에 벌레 들어가서 그러니까 문을 닫아줄래?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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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장 한 장 먹으면 이제 힘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냥 다 잘라버리는 게 애초에 그냥 날 것 같아 맞아 맞아 홍콩씨 손 익을 것 같은데 아 뜨거워 하하하 와 이게 쉽지 않은데? 하하하 와우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잖아 이게 조금만 깊숙이 들어가도 손을 손이 쪄지기 시작해 아까 내가 뜨겁다 했잖아 김치 손찜 오 김치 냄새 좋은데 그게 오 요리할 때 섹시한 남자 근데 이거 요리 다 하고 그냥 썰어도 되는 거지 않아? 근데 너무 뜨거우니까? 하하하 그렇지 그것도 맞지 김치 그거도 편하지 않아? 근데 호시가 지금 하고의 호시를 믿어 오케이 오케이 어 나도 이거 호시원 레시피잖아 이게 어 호시 레시피야 이렇게 뜨거운데도 무지 이렇게 김치를 잘라야 해서 그 정성이 들어가는 거야 하하하 하하하 어떻게 이 정도만 하고 좀 끝나고 할까? 하하하 어떻게 형 레시피대로 가? 믿어 믿어 아니 난 난 도움을 준 거야 지금 어떻게 형 다 만들고 자르는 거 같아 다 만들고 자르자 어 아 어 내가 진짜 할 수 있어 아니야 아니야 하지마 하지마 오 맛있는데 괜찮아? 그래 이게 된다니까 얘들아 모두를 믿고 제작을 하는 거야 오 형 아니 근데 맛있다 맛있다니까 약간 집에서 엄마가 끓여준 김칫국 느낌 삼겹살도 구울까 이제 그럼? 이제 여기에다 이제 고기 구우면 되지? 그렇지 이제 고기 굽시다 야 근데 이거 기름 한번 둘러야겠다 야 정한아 이거 부을게 일단 어어 많이 먹으면 튀겨줄 거 같은데 그만 그만 튀겨주면 튀기는 대로야 민규야 어? 접시 우와 잘 됐어 형? 흥반아 와봐 난 고기를 보면서 얘기한 거 같네 아 그래 이거 생각보다 기대 이상이야 먹으면서 고기를 고기의 시선을 못 대는 어우 맛있다 김치찌개 맛있는 김치찌개 맛있는 김치찌개 고기야 이거는 맛이 없을 수가 없겠다 으잉? 으잉? 야 고기가 그냥 맛있네 와 고기가 그냥 맛있네 우와 봐봐 나도 먹어볼래 고통 많이 맛있다 음 맛있어? 응 형 어떻게 교대해? 아니면 계속 할래? 응 하고 싶으면 해 아니 형 하고 싶으면 해 나 하고 싶지는 않아 나도 별로 너무 어려워 다들 다 자 얼마나 걸릴 것 같나요? 고기 구워지면 바로 국 퍼서 나름 될 것 같아 좋게 자 그러면은 우리 나머지 멤버들은 좀 상을 한번 저기 해볼까? 그래 쌈장도 좀 덜어놓고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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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팥에나 비비고 있자 참기름 냄새 나 정하나? 참기름 넣자 여기 참기름 있잖아 어 참기름 좀 넣자 아 또 양념 쪽에는 슈하잖아 아 참기름 슈 참기름 넣으면 진짜 맛있어 그 기본으로 여기 여기 하나 있어 나 그거 좀 안 돼 여기 1도 있어 이거 까야지 슈하야 아 민규 형 아 코피 형 내가 양념을 다 부울게 야 파채 먹고 싶은 사람들이 이제 섞자 하하하 국도 뜰까? 국도 이제 뜨면 될 것 같아 아 형 고생했다 진짜 아니야 난 뭐 역시 다 인용한 스태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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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승관이 이거 놓고 싶대 밑에다가 그거 놓고 근데 이 기름 뭐 다른 기름 그냥 식용유 쓰는 게 더 맛있을 것 같아 어 그냥 옆에다가만 어 그렇게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그냥 옆에다가 동그랑땡? 동그랑땡? 하하하 전자레인지 그건 그냥 전자레인지 프라이팬에 구는 게 맛있다고 그럼 옆에 한 번 같이 굽자 그러면 근데 분명 김민규가 뭐랄 거 같긴 하네 그럴 거 같긴 하네 민규야 이거 약간 옆에다 놓는 거 어때? 빠른 진행을 어 그렇죠? 구진가? 구진가? 어? 맞다 새우 동그랑땡이 누가 살았어? 그냥 약간 해먹으라고 그냥 이거 나오고 싶어서? 빼 이거? 이거 아 옆에서 조금조금씩 붙이니까 봐 이야 너무 예쁘다 그러니까 우와 지금 형 지금 저녁 날씨가 제일 딱 좋다 응 너무 좋아 덥지도 않고 삼겹살 진짜 맛있을 거 같고 하하하 선생님 동그랑땡 구경아 동그랑땡이 줄래? 김치 닭 김치 덜게? 이거 안 뜯겨붙겠어? 동그랑땡 동그랑땡? 지금 동그랑땡 하고 있는 거야? 어 저거는 동그랑땡 야 민규야 너 마지막 그 콕콕콕 와라 어 다 했어 동그랑땡 이제 먹을 수 있어 고마워 점 blo 종관아 김ppt B 누구야 빨레 와라 잘먹겠습니다 잘먹겠습니다 일단 호시 형이 만든 김치찜 한번 먹어볼까? 먹어볼게요 으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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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절이 으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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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빨리 먹어 어 미안해 와 동그랗게 맛있겠다 김치찜 먹어봐 진짜 맛있어 저 김치찜에다 물 넣고 라면만 넣으면 딱인데 물 넣어놨어 일부러 하지 말라고 면 몇 개 넣을까? 네 개 국물 좀 넣을까? 고깃집게 본 사람? 응 잠깐만 내가 동그랗게 아 집겠어? 스크램블 하는데 화해를 하려고 했는데 스크램블이 돼버렸네 으음 으음 저 죄송한데 혹시 이거 쉬울 줄 아 으음 알겠습니다 하 누나 이거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 숫자 Holy 감사합니다 어 아 집겠어? 아 보면 집게 하면 줄 수 있어? 고마워 스크램블 하는구먼 크라이를 하려고 했는데 스크램블이 돼버렸네 건배 한 번 합시다 이거 건배 한 번 오케이 건배 자 우리 숙제처럼 살지 말자 어 숙제처럼 살자 하나 둘 셋 건배 네 깜짝 숙제처럼 살지 말라고? 숙제 숙제 숙제처럼 살지 말고 숙제처럼 살자고 자 여기서 셀카 한 장 남길까요 우리? 좋아요 좋아요 자 하나 둘 셋 한 장 더 야 이거 찍고 준이랑 명어랑 영상 통화 한 번 하자 오케이 하나 둘 셋 오케이 오케이 형 준하 준하 뭐해 아 네 형 쉬어 형 다음에 연락할게 눈동자가 자는 눈동자인데 이거 준하 형 파마했어 아 이제 보는구나 어때 준하 형 형 지금 스케줄 어떤 예 하고 있는 거 아니 내 머리 어떠냐고 아 그 머리 어떤 예 그치 뭐 했구나 달 옆에 별이 있네 저거 비행기야 근데 저거 내가 봤을 때 비행기 같아 움직이고 반짝반짝거려 위성이겠지 위성 근데 인공위성이 저렇게 잘 보여 좀 가까이 온 거지 아 이제 힘들어가지고 좀 가까이 온 거지 그것도 웃겨 저게 인공위성인 것도 웃겨 일단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오우 야 이렇게 보니까 너무 좋다 너무 최악이다 했어요 우리 좀 쉬고 있다 봅시다 평생 남을 것 같아 이 기억은 진짜 조수야 저 말투 어떻게 해요 왜 왜 왜 진심이야 아니 진심인데 가슴처럼 들려가지고 진심인데 왜 다음에 또 만나요 우리 모두 슬퍼 말아요 다음이 더 기대되는 고잉 세븐틴 근데 붐밀리가 떴다는데 준 디에잇 형이 없는 게 진짜 아쉽긴 하다 준 형 여기 하나 가지고 또 중국 요리 하신 적 했다고 막 혼자 난리 나가지고 막 혼자 저기 들어가서 족발 끓이고 있어야 되는데 아 문준이 와 맛있지 아 이거 명호 컨셉 챙기겠다고 다 밥 먹었으니 자 여기 차 하실 분 앉아가지고 둘이 김치 들까? 아 버스 안에서 고잉 이불 속에서 고잉 고잉은 언제나 너에게 고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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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잉